지금 2만 8,100원에 샀는데 추가 매수할까 싶어서 진단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비중이 얼마가 되고 매수가 얼마라고요? 2만 8,100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네, 추가 매수 안 되고요.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는 그런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다 빠지는 거 보고 해야지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면 계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시장이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모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애매모호할 때 추가 매수를 서둘러서 해버리게 되면 썩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동진세미캠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한때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밀리고 있는 형태고 그리고 조금 안 좋은 모습인 것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횡보하던 자리에서 저점이 지켜지고 있던 자리였는데 이 저점이 2만 6천 원 자리거든요. 2만 6천 원 자리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사실은 무너지던 첫날 11월 11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이때 손들하는 게 제일 좋았죠. 그런데 이걸 끌고 가는 전략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썩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지가 되었던 자리, 저점이었던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추가하락이 아주 길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10번 중에 9번 그래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 주가가 저점을 깨면 더 내려가는데 추가 매출하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손절 안 한 것도 지금 패착이에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랐으니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샀을 때 저점 깨지면 손들하면 되구나. 그냥 하나하나 배워가면 돼요. 그래서 배워가는데 돈 좀 잃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잘하면 돈은 안 잃겠지만 못하니까 돈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손들하기가 싫은 거고 계좌가 자꾸 이렇게 망가지는 거고 다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돈을 좀 잃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출해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저점 깨질 때 손들 못한 것을 이번에 저점 깨지고 난 다음에 보통은 바로 쭉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하면 죽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추가 매출해서 수익을 내고 이게 아니라 잘못 들어갔고 손들 안 했으니까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을 줄여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야겠다. 이런 관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자리에서는 반등 나가면 2만 6, 7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아마 힘이 좀 좋으면 운이 좋았을 때 시장량이 매수가까지도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만 7천 원대부터 2만 8천 원 사이쯤에서는 매도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출은 안 하고 그냥 반등식이냐 바로 매도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자리에 안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시다.